이럴 때는 최대한 눈썹 위로. 그게 귀여운데, 엄마는. 누가 뭐? 딸들은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꼭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진짜 여자가 되기 위한 과정도 겪어야 되는데 그건 아빠가 모르잖아요. 저는 작은 딸이, 작은 딸, 큰 딸 모두 다 예쁜 여자로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제가 다 가르칠 거예요. 작은 애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것도 꼭 봐야 되고 큰 애 중학교 교복 입을 때 처음으로 교복 입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다림질도 해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대학교 원서 쓰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남자친구 상담도 같이 내가 해줘야지. 그런 식의 초도 켜줘야 되고 나도 한복 입고 사돈하고 같이 초도 켜고 싶고 우리 아이들 아기 낳을 때 같이 호흡도 해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느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데리고 가지 말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봉사하면서 살 테니까 얘네들이 사랑구실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때까지만 돈 안 벌어도 좋고 못 벌어도 좋고 장롤을 하든 인공방광을 하든 손가락이 없든 상관없는데 그때까지만 아이들 옆에 있기만 해달라고 내가 왜 암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너 뭐 먹을 수 있어? 내가 다 먹어. 아예 친구들 만나면 안 먹어봐. 그리고 너무 건강한 것 때문에 사와. 왜 나 한정식집까지 사는 거 같나요. 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고. 저는 이번에 결과가 너무 많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끝까지 남은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